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바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두고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갑론을 막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쓴이 A씨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문화가 있다며 부모들이 젊은 자녀들에게 매년 용돈을 받는 행동을 그만해야 한다고 운을 뗐는데요. 자식이 부모는 부양하는 것도 맞지만 일부 부모들이 일종의 보상 심리로서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 용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A씨는 자식에게 금전적 지원을 많이 해준 부모는 오히려 용돈을 안 받으려고 한다며 특히나 요즘 시대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어려우니 진정한 어른이라면 아이들의 돈을 지켜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 또한 A씨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제발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 자식 지원해 줄 때 계산기 두드릴 거면 주질 마라, 고작 200번은 자식들한테 용돈까지 말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네티즌은 물론 자식이 부모 돌보는 것은 맞다라며 그러나 자식 사정 생각 안 하고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는 태도가 매우 미성숙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요즘 부모 세대 또한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등을 책임지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실수령의 기준으로 본인 소득의 10% 정도를 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